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이마에 있다. 아이, 차가워. 허빈아, 이거 열 날 때 붙이는 거야. 아가야? 응. 응? 열 날 때 띠용 하고 붙이는 거야. 띠용. 됐다. 됐다. 어휴, 우리아가 됐다. 어휴, 우리아가 됐다. 어휴, 우리아가 됐다. 저기, 넘어가야 되는데, 그지? 어휴, 우리아가 됐다. 엄마 빨래 주세요. 아휴, 이뻐. 엄마 더 주세요. 안녕. 아휴, 우리아가 됐다. 아휴, 우리아가 됐다. 그지, 우리아가 됐다. 응. 감사합니다.